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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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atingений 이제 노래를 들려줄게 내가 영소를 선물할게 내가 신발을 신켜줄게 벅찬 내 모습 보며 웃는 너를 보며 내 마음도 행복해져요 우린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널 도와 행복해졌어 이제 노래를 들려줄게 이제 너에게 선물할게 마음을 표현하기 왜 이리 힘이 든 걸까요 평소에 찾지 않던 사전이 펼쳐봤죠 지우고 다시 쓰길 얼마나 반복했었는지 혹시나 맞춤법이 틀리진 않았는지 예쁜 그림이 그려진 편지에 제일 좋아하는 연필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조심 또 조심스럽게 적어요 설렌 내 마음을 그대는 알고 있을까 마음을 표현하기 왜 이리 힘이 든 걸까요 평소엔 찾지 않던 사전을 펼쳐봤죠 지우고 다시 쓰길 얼마나 반복했었는지 혹시나 맞춤법이 틀리진 않았는지 지우고 다시 쓰길 얼마나 반복했었는지 예쁜 그림이 들여진 편지에 제일 좋아하는 연필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제일 좋아하는 연필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조심 또 조심스럽게 적어요 설레는 내 마음을 그대는 알고 있을까 마음을 표현하기 왜 이리 힘이 든 걸까요 평소엔 찾지 않던 사전을 펼쳐봤죠 지우고 다시 쓰길 얼마나 반복했었는지 지우고 다시 쓰길 얼마나 반복했었는지 언제쯤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언제쯤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지우고 다시 쓰길 얼마나 반복했었는지 지우고 다시 쓰길 얼마나 반복했었는지 지우고 다시 쓰길 얼마나 반복했었는지